덩치부터 확연히 차이 나는 두 사람 그래도 남자 대 남자로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펼쳐 보이는데요 선생님 짓사라 끝까지 힘 팍팍 줘보지만 제자에게 금세 꺾이고 맙니다 아이고 튼실하다 튼실해 뽀빠이도 울르고 갈 팔뚝 자랑합니다 두 명 두 명이면 내 손인 거죠? 그쵸 내 손 성인 두 사람과의 발시름 대결 지민씨 괜찮겠어요? 시작 귀까지 빨개지며 최선을 다해보는데 아이고 그러다가 아이고 지리시겠어요? 하지만 눈 깜짝할 새 두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 진짜 짐승같아 황주민 파이팅 드디어 최강 저전 결전의 날이 웃고 한자리에 모인 8명의 발시름 고수들 힘의 최강자를 겨루는 날인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두는데 벌써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되듯 서로의 눈치를 살펴봅니다 제가 보기보다 되게 소심해가지고요 지금 심장 돌려 죽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방송도 처음이고 넘어가지 않고 넘기는 거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내공이 느껴지셔가지고 코스가 장난이 아닌데 멋진 게 보여드리는 것만이 작전이라면 그 작전일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팔시름연맹 공식 룰을 적용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룰이라고 해서 팔꿈치가 정확히 엘보 패드에 닿아 있어야 되고요 반대쪽 팔이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되고요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만이라도 지면에 반드시 닿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생활의 달인 공식 팔시름 왕 홍지승 달인 참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체중도 많이 빠졌고 손목 부상도 있기 때문에 팔시름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시합을 한다는 거 듣고 응원이라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먼저 8강전 조주점이 있겠습니다 월드컵 조주점을 방불케 하는 이 열기 각자 공을 뽑아 상대를 결정해 팔시름 대결 후에 승자가 다음 단계에 진출하는 터너먼트 시스템 1차전 대결 상대는 박관우 대 조광청 박승렬 달인 대 황지민 김보연대 오동표 김경호 대 이형진 과연 준결승이 올라갈 사람은? 박관우 대 조광청 첫 8강전이 시작됐습니다 팔시름 최강전 가장 힘센 사나이는 누가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기다린 이 순간 두 사람이 손을 맞대며 말랐습니다 과연 승자는? 박관우씨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단 2초만에 결정난 승패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이 안되세요 기술이 안되세요 기술? 모르겠어요 두 번째 백성렬 대 황지민 어느 경기보다 불꽃 튀는 대결 악력의 달인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 황지민씨가 그 영광을 이어갈 것인가 기대되는 순간 승패를 거르는 심판의 외침 소리 역시 악력의 달에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김보현대 오동표 빨간 공으로 맺어진 운명의 상대 이들의 승부는? 손 뱉는 것 같은데 우지 강하게 보이네요 이분하고만 안 걸려야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제가 또 빨간 공을 뽑았네요 진짜 싸나이들의 숨막히는 대결 엄청난 힘이 충돌해 손이 풀려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다시 진행됐습니다 역시 남자들 남자 싸나이들의 대결 기술과 힘으로 오동표시를 제압한 김보연 도전자 수미! 승! 가득하면 질 뻔했어요 판간 마지막 대결 김경호 대 이형진 워낙 체격이 좋으셔서 결과를 해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길 것 같은데요?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더욱 힘을 내는 선수들 두 근육맨들의 멋진 만남인데요 이 순간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는 찰나 승패가 결정 났습니다 핀! 김경호 선수 승! 핀! 김경호 선수 승! 핀! 김경호 선수 승! 김경호 준결승 진출 다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준결승 박권호대 김경호의 대결 선생님 조금만 풀어주시고 고!